이 사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오래전 파멸로부터 백성을 보호해주신 강력한 로우와 세스랄리스께서 안식하고 계신 곳이라네 그분은 자신을 희생해 미스락스를 저지했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폴드네밀리밍에 만나 사막이 되고 말았네 지금쯤이면 벌써 환생하셨어야 했지만 아무래도 그분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네 한 번의 희생을 희생하셨는데 그분은 오늘의 희생을 희망할 것 같으면 역시 이 희생을 희망할 것 같으면 그분은 그의 희생을 희망하게 만난다 그리고 그의 희생을 희망할 것 같으면 그분은 희생을 희망할 것 같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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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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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